1. 아 그래요? 나..아이C 아니 보리스 뭐야, 첫판부터 아,시발 어? 새끼 왜왜왜 나랑 만나지? 얘 나보다 높았는데? 아니 보리스가 어떤 놈이냐면 아주 악질이야. 내가 CS 3개 놓쳤다고 원대 자격 없다고 미드 가래라니까? 그래서 우리팀 미드 빡쳐서 잠수타니까 잘 됐다고, 자기가 미드 한다고 그랬더니 다시 미드가 게임하니까 아 왜 게임 왜 하냐고 그런 애라고 날아가면 이상한거 해 캠 좀 이따 저녁에 켤게요 저녁에 쓰고 와갖고 지금 안 씻었어 아 오늘 점심 메뉴는 피자 치즈 돈까스였는데 그 안에 피자나 치즈 들어간건데 상당히 맛있네 이 집 잘해 이 집 잘하네 역겨운 놈이 역겨운 음식을 먹네 무가리님 말 조심하세요 아갈머리 확 찢어버릴라 시베르색스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뭘 또 그런거를 아이고 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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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스님 진짜 100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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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이번 시즌 김치민이랑 프로 도전합니다 이번 시즌 잘되서 프로 데뷔하면 인터뷰할때 여러분 언급해줄게요 걱정하지마세요 SKT요 저는 개인적으로 KT 가고싶어요 KT가서 데프텍 빈재를 제가 채우고 옛 영광을 제가 되살리고 싶습니다 KT 헉 가고싶ать 러시 앗 이 개새끼야 뭐하는 거야 야 씨발 왜 무리해 아이 소라카이 아 지들은 남겼네 어? 아니 뭐하는거야 아 나 씨봉 아 이러면 안되지 아 잠깐만 아니 나 아 진짜 나 뭐하냐 아하 씨발 으으으으 젠장 모르고 잘했어 좋아하지마 킬 떴다고 좋아하지마 아직 아닌거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모두 살아주면 돼 나이스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젠장 믿고 있었다구 어 뭐야 이거 뭐 별 밑에 덫이 있었네 나이스 진짠 나아암 믿고있었다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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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구 피라메트 꼭대기까지 참boards